나는 앞으로 오늘도 전문자일 일도 없다 빼냐고? 아, 얘기할게 세상에 이런저런 조그만 큰일을 빚지면 세상에 내가 전에 맞으면서 나랑 여자친구 있잖아 세월이 흘러 오는 장기에 거리를 벗었다 봐 만남이 내과일 그리스도 수고해 너머리받을 거야 거리갔다가 눈 참깨 그녀를 보았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은 전화다워 조르고 놀라서 하락을 받았어 이번엔 어떻게 더 성공하러 이렇게 생각없이 사는 사람도 언제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인생은 흘러가면 찾을 수 없어 저렇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어떻게 뭘 좋아할게 다시 널 좋아할게 오오오오오 기분이 좋아 무슨 말 할까 어떻게 말해 오오오오 이렇게 생각없이 사는 사람도 언제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인생은 흘러가면 찾을 수 없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 인생은 흘러가면 생은 하나밖에 없는 그녀거든 그래서 열어가 버리겠다 그랬지 뭐 그래서 어떻게 듣냐고 죽은 거 아니야 이 시대에 걸맞이 시작해 끝까지 나 있다 지금 사람이 여기 있다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있으면 너무로 해 나보다 더 착한 사람 있으면 너무나도 돼 나보다 더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너무나도 돼 나보다 더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너무나도 돼 안녕 이렇게 생각없이 사는 사람도 언제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녀는 이제 나의 품으로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남극 없더라고요 uben EM TIGY AT LENE GLE T A T A O A A A A A A 아 아 으